안녕하세요. 마마무 문별입니다. 스튜디오 문나잇 호스트 문 대표가 아니라 문별로 인사드리는 이유, 궁금하시죠? 좋습니다. 4월 28일 목요일 저녁 6시예요. 문별의 새 노래가 공개가 됩니다. 제목은 CITT, Cheese in the Trap이고요. 신곡을 들고 목요일 밤 9시에 아웃나우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. 저는 언제나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. 나우만을 위한 무대도 당연히 있겠죠. 화면에 보이는 종모란 버튼을 눌려주면요. 방송 당일에 알림도 드리니까 지금 미리 꼭 눌러두시고요. 4월 28일 목요일 밤 9시 나우에서 아웃나우로 만나요. 안녕.